어 근데 살짝 얼큰하다. 야 이거 왜 그래? 아! 여로! 자 그리고 날도 추우니까 짬뽕을 먹자고 지금 시켜먹을 상태입니다. 짬뽕을 먹으면서 자 여러분들께 물티시를 썼을 때 여기 선생님이랑 현재 밥은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화이트 캡사이신을 저희가 따로 돌아왔습니다. 아 매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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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! 여기 있는 아저씨부터? 여기 있는 아저씨부터? 소화 드릴게요! 어 내가 갈게. 야야야야! 다 짬뽕이야? 나 아까 짬뽕 씹는 거잖아? 아니 딴 짓 하더니... 나 재영 먹는다고 그러는데... 너도 짬뽕 먹어! 하늘아 통일아 빨리 오지! 안 먹어? 아니 진짜 좋은데? 아니 사중들... 고깃밥 안 시켰어요? 고깃밥? 어 밥은 안 시켰네. 아... 참 진짜... 사저도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? 야 이 친구들 이거... 대리가 몇 마린데? 부러워. 아 근데 나 많이... 탕수육 소짜 시켰어? 아니 나 많이 안 먹어. 못맞은 서비스 왔잖아. 잘 먹겠습니다 형님! 아 여기 맛있다니까. 괜찮지? 딱 좋아 딱 좋아. 아 뭐야 왜 구멍이야? 야! 아 야 부어 버리면 어떻게 해? 어? 야! 왜 구멍이야? 원래 탕수육은 부어 먹는 거인 거예요. 이거를 여기 올리고 빼 버리자. 변... 안 안 먹어. 아... 그러면 급한다. 씨... 요즘에 이거 부어 버릴 사람 나 진짜... 이거 형 진짜 근데 일부러 그런 거야. 자기 스타일로... 아니 그렇게 부었다고 부어가면 어떡해요? 하하하하... 끝!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약간 얼큰하게 해달라고. 나 이렇게 야채... 야채가 많이 들어간 거... 나는 고추 짬뽕. 이 형은 아예 매운 짬뽕을 시켰네. 아... 난 고추 짬뽕. 나 매우 무허가. 나도 무허가. 나 맵찔이야 맵찔. 그렇게 잘 크고 있냐? 내가 잘 크고 있잖아. 야 애기 너무 이쁘게 드는 줄 아냐? 아유... 누가 하나 안 닮았잖아. 제일 싫다 닮았다. 제일 싫다 닮았다. 정말 다닮았다. 어... 코는? 필요한데? 이 코는 아직 배가 높긴 좋다. 아우... 왜 그래? 아이씨... 먹어 이거. 음... 매워? 아 그만 좀 와. 매우고 못 먹는 거니까. 안 되어도 돼? 아유 맵찔이네. 맵찔질이에요. 진짜 맵찔질이에요. 진짜 맵찔질이에요. 이 정도면 진짜 맵찔질이에요. 살짝... 살짝 매운데? 아 근데 이거는 안 매워. 먹어봐. 되게 매운 거야 형님. 근데 어떻게 매워? 아니... 타고 써먹을라. 아 매워. 아 얘 맵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개을 볶고 좋아해. 네. 아 이거 먹어보자. 이거 안 먹어라. 좀 매운데? 이거 낙뚜 같은 거야. 이 형 거 빼고. 조금 매워. 아니 잠깐만. 이거 왜 그러지? 어 짬뽕도 잘한다. 맛있고 맛있네요. 아우 가정사 카메라. 왜 그래? 너도 여기. 말 묻었네. 그렇지? 말 먹어. 이 정도면 별로 틀린 거 안 와요. 말 먹어. 어? 뭐야. 내가 L.A. 여름이 너무 맛있더라. 말 걸 그러니까요. 너는 그 한 번 이쪽에서 좀 깔끔한 거 같은데? 이게 제일 나아. 아 뭐야. 왜? 이거 뭐 먹었지? 돈만도 먹었는데? 왜? 아 매워. 너 아까 꼬치 먹었잖아. 뭐야. 해당 꼬치 뭐 씹는 거 아니라니까. 우와. 뭐야 이거. 이거 너무. 우와. 왜? 어 너무 너무 아파. 여기 입술이 따가워. 겨울이라 입술이 텄네. 와 너무 매워. 너무 매워. 검사 조심해. 당신이 괜찮아졌다. 왜 왜 그래? 왜 왜? 뭐야. 어 뭐야. 왜 그래? 우와. 물티슈 물티슈. 형 물티슈. 물티슈야? 와 따가워. 우와. 진짜 뭐야? 안 먹어야겠다. 왜 안 먹어야 돼? 와. 자 물 마자 물 마자. 와. 안 먹었어? 와. 왜 그래? 뭐야? 왜 했어? 아이씨. 탔지 어디다가. 뭐 탈 시간이 없었는데? 우리가 왜 시산회사 시키고 다 짬뽕으로 통일했을까? 아이씨. 아이씨. 형님이 안 사야? 앉아. 우와.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야 돼. 뭔 소리야. 따라라라라. 아이씨. 오오오. 따라라라라. 제육 시켜놨어 사실. 아 진짜? 시킬 때 같이 시켰어. 아 이거 하려고 이거 산 거야. 이거. 진짜. 아 잠깐만. 내가 매우 무실지 않아. 아 너 왜 안 있어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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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뭐 둘 중에 아무나 걸려야 했어. 야 나 진짜. 내가 먹었어. 난 올해는 운이 좀 타고났다. 아 너무. 야 이번 년도 운도 좋다. 와. 아 저거를. 먹었어. 저거를. 저거를. 저거를 그렇게 하면. 먹을 거에다가 좀 하면 어떡해. 아니 이거 내가 먹었는데. 근데 이 형은 사이즈 단 거를 먹어. 맛있어? 음 이거 맛있네. 아. 아 이거 좀 맵다. 매운 건가 보다. 맛있는데? 어? 아니야. 이게 매운 거 아니야? 와 이제 좀 깔아왔네. 아 이거 못 먹겠다. 왜? 매워. 제육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거 잘 먹고 있는데? 야 나 맥주질이야. 맛있네. 아 왜 뒤엣지? 아 왜 진짜. 왜 자꾸 넣으시냐. 나 하지마. 안 매워. 안 매워. 그렇게 매워? 아니 나 너 맥주질 하네. 그치? 응. 아니 몇 가지 정도 하는데? 아니야. 너무 힘든데? 아 맵네. 그래. 아. 매워? 어. 뭐야? 아이씨. 너 맵도 못 탔어? 아 재육이 매운데? 왜 돼? 야 재육이 맵네. 와. 다 먹으면 안 매운데? 근데 이거 자체적으로 좀 매품하네. 너 왜고 매품했지? 아 매워. 아 매워. 매워. 아 너 그 느낌에 매품하네. 맞지? 재육에다 뭐 했어? 아 재육 뭔데? 아 매워 진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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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이 넣었지? 병이 넣었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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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워? 아 매운데 뭐. 아. 아 매워. 아 나는 매워. 아 매워. 아 매워. 아 이 형이 뭐 한 거 같은데? 아. 아. 야 나도. 야 재육이 이거 잘못됐어. 아. 아. 아 이 형 진짜 뭐 한 거야 또. 아. 아. 아 씨. 아 안 먹어. 아 됐다 됐다. 아 먹어 먹어. 아 씨. 아 이 형 진짜 뭐 한 거야 또.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도 먹었잖아. 나도 먹었잖아. 나도 먹었잖아. 아 씨. 아 이거 왜 이렇게 먹었어. 아 이거. 아 숟가락이 먹은가 봐. 제이 형 한 입 먹으니까 느낌 오더라고 점점. 됐어. 됐어. 이렇게 불빛이 해. 햇살이 신. 물. 해가지고 열이 나겠지. 아 근데 지금. 아. 안 때려줘. 아 씨. 아. 아 씨. 어쩐지. 아 입을 왜 닦아주냐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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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매운 거였지? 안 매워. 아 음식이 말 싸는 거였어. 아 음식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. 안 매워. 네. 아. 음식은 말 싸는 거였어. 여보. 저 못 먹어서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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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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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 때는. 마시러 갈 수도 있지. 그때 형이 저다 뿌린 거. 와. 대박인가요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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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